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요. 상담을 받으실 실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실력 있으면 사세요. 실력 없으면 사지 마세요가 맞겠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백 덤블링 해도 될까요? 실력 있으면 하시고 실력 없으면 하지 마세요. 운전하는데 드리프트 해도 될까요? 실력 있으면 하시고 실력 없으면 하지 마세요. 운전하는데 과속을 해도 될까요? 실력이 있으면 하시고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지금 물 한 2m, 3m 깊이가 되는 폭포수가 있는데 내가 수영하러 뛰어들어도 될까요? 실력이 있으면 하시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어이가 없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넷처럼 급등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시세의 의름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응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넷셔널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본인 능력껏 하시는 게 맞다. 본인 능력이 된다면 들어가는 게 맞고 본인 능력이 안 된다면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럼 본인 능력이 안 되는데 전략 좀 짜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고 전략을 짜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을 두 가지로 드리겠네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